어이구야. 오 좋아. 야 대박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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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야 대박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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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아이고 아이고. 소중한 장난감들이. 원래 저 짐을 다 치우고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게. 아니 짐을 그대로 두시고 저렇게 뜯으시면 어떡하지. 이왕 하는 거 저 앞에 저 TV. 아 그러니까. 뭐 좀 빼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제 말씀이요. 저 탁자 좀 다 빼고. 네. 아 보기만 해도 심란한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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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부터, 어디부터, 어디부터. 큰 걸 좀 정리할까? 봉팡이 갈비야. 봉팡이. 엉망이네. 자르자겠다. 곰팡이가 있었어. 잠시만, 자르자. 세다. 됐어. 저도. 아유. 어쩜 좋아. 이야, 참. 저거 어떻게 하시지, 저거? 아유. 일단 뿌려놓고. 이게 효과가 있지. 아유. 아유. 어? 어? 뭐지 저거? 지금 뿌려놓고 일단. 뭔데? 아유. 전기 세정제. 저거를 왜 저기로 뿌리시지?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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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